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종목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. 바로 CIS입니다. CIS 어제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오늘도 과연 상승할 수 있을까요? 2분의 전문가께서는 엇갈린 의견을 주셨습니다. 1분은 이 셀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더 상승할 수 있다. 2차전지 장비 주는 요즘 트렌드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. 다른 한 분은 그렇다고 하지만 기대감을 키우기에는 아직은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. 과연 CIS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.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한국투자중권 서초중앙pv센터의 길건우FC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길건우FC님 우리 오랜만에 뵙습니다. 가을남자가 되어서 돌아오셨고 우리 김민수 대표님도 오늘 목폴라 멋지입니다. 가을남자 스타일로. 추다비요? 네 좋습니다. 우리 된장색 니트를 입고 오신 우리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CIS 확인해보겠습니다. 어제도 사실 저희가 2차전지 장비주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요즘 2차전지 중에서도 장비주 쪽에 관심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. 실제로 주가도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고 CIS 어제 어떻게 왜 올랐는지 먼저 어떤 분이 우리 오랜만에 오신 우리 김민수 대표님께서 먼저 설명 좀 해주실까요? 네 2차전지 장비주의이기도 하고요. 요즘에 묶여있는 것도 좀 많은 게 리비안 상장 얘기가 11월 달에 한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조금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테슬라에서 기존에 저희가 이제 배터리를 쓸 때 NCA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니켈, 코발트, 알루미늄 들어간. 그런데 이게 사실은 조금 비싸거든요. 그런데 지금 이제 LFP라고 배터리를 조금 한번 다른 걸 써보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. 그런데 이게 중국의 CATL에서 전량 공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CIS가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조금 이슈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 다른 것보다는 지금 당장은 사실은 테마 때문에 오른 게 맞긴 해요. 그런데 길게 본다라고 하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게 주 고객사가 LG에너지 솔루션도 있고요. 삼성 SDI, 노스폴트, 방금 얘기했던 CATL. 굉장히 많은 업체들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내년이 되면 실질적으로 이 업체들 자체가 굉장히 CATL을 늘릴 거거든요. 그러다 보면 실적 증가가 아마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다른 것보다도 전극 공정이 말 그대로 양극제, 응극제를 얘기를 하는데 이때 들어가는 이제 코터, 캘린더, 슬리터, 그러니까 핵심 장비를 CIS에서 공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2차전지 장비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전극 공정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한 36% 정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캐파가 늘어나면 수혜를 그래도 굉장히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4분기 이후부터 사실 이제 유럽이나 미국 세일 업체들이 캐파 증설할 때마다 가장 많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여서 좀 길게 본다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CIS에 관련된 평가를 좀 해주셨는데 2차전지 장비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또 이슈나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. 지금 당장 좀 단기적으로 올라왔지만 추세적으로도 길게 봤을 때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데 반면에 김민수 대표님은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네요. 네, 어제 테슬라가 쏘아올린 공. 이게 본인들 주가는 쭉 올리고 국내 2차전지주들은 또 고생하게 하는. 이런 머스크가 늘 그렇습니다. 네, 한쪽으로 너무 쏠리시네요, 이분. 네, 그런데 그런 변화가 나오긴 했어도 일단 지금 LFP라고 하는 리튬 인산철 이쪽을 계속 우리는 쓰겠다라고 하는 기사 내용들을 잘 보게 되면 너무 자극적으로 썼습니다. 그러니까요. 그렇다는 얘기는 그러면 완전히 우리가 LFP만 가고 NCM은 버리겠느냐. 그게 아니라는 얘기고요. 어차피 에너지 빌도가 다르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쏠려서 갈 수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결론적으로는 중국 같은 나라의 특성상 가성비가 높아야 되겠죠. 그만큼 테슬라 자동차 가격을 떨어뜨리고 더 많이 팔기 위해서는 이런 LFP가 어떻게 보면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관점 쪽에서 전략이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하지만 지금 현재 테슬라 모델 중에서 모델 Y 같은 경우는 여전히 LG에너지화학이 담당하고 있고 NCM 계열입니다. 그렇게 되면 비싼 쪽 그리고 특히 고가 라인 쪽은 NCM으로 갈 수밖에 없고 중저가 라인은 LFP로 가겠다라고 하는 전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. 그런데 지금 국내에서 관련된 NCM을 쓰는 양극제 업체들 같은 경우는 어제 LF부터 에코프로 BM 이런 쪽이 낙폭이 좀 컸었죠. 그런데 어제 공시가 나와서 LNF 같은 경우는 우리는 직접적으로 테슬라에 납품 안 한다라고 할 정도로 공시를 했다면 그만큼 부담을 덜겠다는 입장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. 계속 테슬라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. 그래서 결론은 CIS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기술력도 충분히 하고 특히 CATL의 전극 제조 장비 공급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부각을 받았지만 일단 지금 관련돼서 또 전고체 관련된 종목적으로도 알려져 있죠. 그런데 전고체 개발은 앞으로 5년은 최소 5년입니다. 한 10년 가까이 가야 상용화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모멘텀이 조금 떨어진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. 그런 쪽에서 2분기 실적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는데 이 부분이 계속 유지가 되겠느냐. 그래서 앞서 연구원님 말씀처럼 추가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쪽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공장 증설이나 설비 투자 쪽에서 계속 수혜를 받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NCM 관련된 쪽을 너무 무시하지 말자라는 쪽에서 이쪽에 차익면물이 나오는 정도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CIS에 대해서 두 분이 상반된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. 과연 오늘도 CIS에 상승할 수 있을지 어제 한 3%대 상승을 보여줬는데 오늘도 한번 주가의 흐름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